음악 예멘의 한 사역자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사역자를 만나서 우리나라의 인도적 체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스위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자 유럽의 개신교 언론들은 치빙글리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틴 루터와 치빙글리의 관계는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다문화 가정인 코피노의 엄마들이 선교회 동역과 연합을 위해 모였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